코로나 상황은 나빠지고만 있는데 청와대와 인수회의, 정치권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갈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. 군 통수권자 책무를 마지막 사명으로 여겼다며 국정에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안보 공백 때문에 취임에 맞춰 이전하는 건 무리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곤란 기자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 끝까지 헌법상 대통령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습니다. 국가안보와 국민경제, 국민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. 청와대 발표처럼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우려도 거듭 지적했습니다. 실제로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안보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. 청와대는 안보 공백은 없다는 당선인 측 반박에 대해서는 위기 관리 센터 이전 문제를 들어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. 군사안보뿐만이 아니라 재난재해, 그다음에 도로, 교통, 항만, 선박, 고도로, 밀집대로 갖추어져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이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5월 10일부터 새로 이전하는 그 집무실에서 쓰시려면 이게 바로 되겠냐.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활동비 등 인수위 운영 비용 27억여 원은 의결됐지만 496억 원의 집무실 이전 비용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. 청와대는 당선인 측과 협의를 통해 안보 공백 우려만 해소되면 언제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예비비를 처리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SBS 권란입니다. SBS 권란입니다.